뉴 뉴 키포 멈출 수 없어 멈출 수 없어 감사합니다什么 ұ personaje 브릿지 부분이 뒤에서 시작할 때 뒤에서 protege 빠른 업킹하면서 나가서부터 특이하게 그러니까 첫 스타트 부분에 투스텝이 좀 중요해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만 그냥 워킹을 1,2,3,4 하지 마시고 천재일정도 움직이기 때문에 발을 뒷발을 빼면서 몸을 빌려주셔야 됩니다. 6,7,8,1,2,3,4 4, 손은 못이 단단하고 윗쪽을 날린단단으로 쳐주시면 됩니다. 4, 4 쳐주시고 손은 고정되어 있고 왼손은 페더라도 단단하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4, 4, 4, 4, 5, 6, 6, 7, 8 그 다음 부분은 손을 유지한 채로 뒤로, 뒤로, 뒤로 몸을 밀어주시면 됩니다. 다리가 오른쪽 사선으로 날려, 몸은 왼쪽 위로 사석으로 엇갈려서 몸이 유지해주세요. 빠르게 숙여서 다시 반대로 빠르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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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은 엔트나 좀 피크해야해요. 하나 원 투 무가 아니라 엔트나 하나 투 쓰리 포 손은 패드라를 마사 발칸 패드라를 연속으로 밀어주십니다. 밀어주셔서 오른발 발가락 축으로 박혀주고 손이 박히면서 오른손이 머리 터치가 될 때 고개가 이동하죠. 패드라를 밀고 왼발 발가락 축으로 고개 밀키처럼 밀고 뒤꿈치 밟아지면서 오른발이 편해지는거에요. 다녀오겠습니다. 셋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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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막히고 터치해야 할 때 원을 벌리죠? 머리 끝이 위, 앞선으로 돌아옵니다. 그다음 동작은 왼발추로 몸 전체의 축이 중심이 빨리 반 회선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세를 유지하시면 왼발추를 본인 확실 수진 상태에서 오른발 발끝을 모래를 그리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선을 그리는 느낌으로 끌어서 선을 만져주시고 다시 패돌아를 쳐주시고 그다음에 움직이네요. 그다음 동작은 처음부터 되게 쉬워요. 어깨만 들어서 빰빰 몸을 위로 올려주고 손 끝으로 사전 발끝을 쳐주시고 내밀대로 팔꿈치 중으로 내려주십니다. 세븐, 에잇, 앞으로 둘, 셋, 넷, 하십니다. 너넷, 에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